안녕하세요 원솔입니다 저는 지금 친따오에 와있어요 지금 친따오에 도착한지 딱 3시간이 됐는데 벌써 진짜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왔고요 지금 밤새 일이 끝나고 도착을 해가지고 체크인은 빨리 하고 시간이 나오면 라운지도 가서 참치해 주시면 항상 가까운 곳이 다가오고 이리와 함께 온 곳이 있습니다 이리와 함께 온 곳이 다가오고 이리와 함께 온 곳이 다가오고 이장이 다가오고 아이수이 다가오고 왼손 사지로 눌러주세요 왼손 사지로 눌러주세요 오른손 사지로 눌러주세요 양손 엄지로 눌러주세요 왼손 사지로 눌러주세요 왼손 사지로 눌러주세요 왼손 사지로 눌러주세요 왼손 시퍼를饋 Pixh16m 왼손가 wage 죽는 부분 재화 loyal 한국국토정보공사 3시간만에 집에 가고싶게 한 여행지는 여기가 처음인거 같아요 입국심사 등록카드를 쓸 때도 한두 번 써봤던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써지더라고 계속 실수를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 두번정도 새로 썼어요 그걸 보고 친절한 직원이 와서 도와준거에요 내 여권을 보고 근데 이 양반이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제일 중요한거 어디에 머물거냐 방문 목적이 뭐냐 그런걸 다 빼놓고 출입국 관리에서 직원이 여권 정보랑 비자 번호만 써놓고 나를 이제 빨리 가라고 보내버린거 같아 빨리 가라고 해 뭔 일 생긴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리덕끼리 급해가지고 같이 심사를 받으러 근데 그 사람 심사하시는 분이 나한테 주소를 내놓으라고 저는 5G 슈퍼플랭 용인들을 써가지고 해외에 나오면 무료로 데이터 로밍이 되는데 그 전까지 비행기에서만 해도 잘 터졌던게 갑자기 거기 가니까 나 안터지는거야 그래서 주소를 못봤어요 메일을 들어가서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답답했는지 그 뭐라그러지 경찰한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막 데리고 이상한 데로 간거야 이상한 데로 가서 계속 해명하고 뭐 여행이냐 비즈니스냐 여행이다 여기 아는 사람이 있냐 없다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 왜 왔냐 질문이 약간 말도 안되는거에요 계속 어떤 남자 직원이 아 도리도리 계속 이러는거에요 뭐 들어보내지 말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막 내 블로그도 보여주고 내가 컨텐츠 만든 것도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나 가야된다고 여행해야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들어온거에요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제일 참혹한 건 내리자마자 뒤에서 차가 지나서 빵빵! 진짜 뒤에 난리를 쳐가지고 놀라서 핸드폰을 풀스윙해서 돌을 던졌어요 제가 그래서 핸드폰이 아주 참혹해졌죠? 조금만 눈을 붙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목소리도 갈라지고 막 근데 이거는 피곤해서인 것도 있는데 담배 냄새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 여기 흡연실이야? 담배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 나도! 나도 안 가? 아닌데? 핸드폰이랑 카메라랑 다 충전되면 그리고 저도 충전이 되면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저 badly서니 쿠킹이 그는 치즈 소울이 여기 물고플로 바깥 patties 이거 부고사리 맛있어? 부고사리 먹으면 맛있어요 2. 2. 2. 3. 3. 4. 4. 5. 5. 6. 6. 7. 8. 10. 10. 11. 11. 12. 12. 13. 14. 감사합니다.